10분 넘게 했으니까 좀 공부한 게 있겠지. 그치? 공부한 게 없어요? 알아요? 잠깐만요.. 제가 또 느려지네? 그래서 몰랐던 게 뭐뭐 있었어요.. 뭐뭐뭐 몰랐어요.. 뭐 몰랐어요. 몰랐던거 뭘 몰랐는지도 몰라요? 아니 지금 몇개 틀려가지고 다시 공부하라고 했잖아. 그치? 어. 그래서 그래서 공부했던거 몰라서 가서 새로 공부했던거 뭐고 기억나요? 어? 그럼 10분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? 그러니까 외웠는걸 얘기하면 뭘 외웠는지 얘기하라니까 어떤거 공부했네요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, 그레이프 또 그건 아까도 맞췄던거고 또 뭐라고? 브레이트 플레이트 플레이트라고 그러길래 난 뭐 얘기한다고 플레이트를 했어요? 플레이트 아니었어요? 플레이트 또 스네이크 했고 또 플레이트 아 스네이크는 아까도 했던거잖아 플레이트 또 아까 못했던 것 때문에 플레이트 뭐라고? 베이크 응? 베이크? 베이크? 베이크 베이크 뭐라고? 아니 10분동안 뭐 했어요? 내가 왜 불렀어요 그러면? 10분이 짧은 시간이에요? 근데 아니 그런식으로 공부할까 늘 시간 없다 그러지 공부했대 물어보면 또 몰라 공부를 할거면 공부를 하든지 공부하는것도 아니고 노는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기다려 형? 아니요 다음 번에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돼요? 안녕히가세요?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돼요? 공부하는 방법 알아요? 그럼 몇분도 줄까? 선생님이 딱 정해 시간 몇분도 줄까? 시간 몇분도 줄까요? 아니 그런식으로 공부하면 도대체 뭘 끝낼 수 있겠어? 딱 시간 정해가지고 몇분안에 공부하겠다 목표가 뭐다? 해야지 그냥 공부하라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 있어 기억이 되든지 말든지 난 상관도 없고 하라니까 그냥 하는거야 그게 무슨 공부야 몇분줄까? 5분? 9분? 알았어 지금부터 9분 뒤에 다시 테스트 할거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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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